이번 강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C 언어 프로그래밍을 시작해 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중요한 부품으로 사용하는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C 언어 프로그래밍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얘기는 수학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래밍에서 얘기하는 함수는 수학에서 얘기하는 함수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함수라는 것은 여기 function이란 영어 용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함수라는 의미도 있지만 기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이라는 의미를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이유는 어떠한 목적에 맞춰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서죠. 그렇기 때문에 기능 단위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함수라는 것은 입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밀가루를 집어넣으니까 빵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더 편리한 점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일단은 모르겠고 밀가루를 넣었더니 빵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해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단 큰 그림부터 그리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단계들을 차례차례로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겠죠. 좋은 프로그래머가 된다. 혹은 더 나아가서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능력은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입력과 출력을 잘 정의할 수 있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관한 얘기는 제가 강의 진행하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수학에서 얘기하는 함수도 비슷한 면이 있어요. 함수 fx다 그러면은 이 함수 f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y가 나온다는 얘기죠. 대응을 시켜보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수학 시간에 사용하던 함수는 f가 x 더하기 1, 2 곱하기 x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뭔가 계산을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프로그래밍에서 얘기하는 함수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림이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할 함수는 입력이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력도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입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출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출력이 없으면 하는 일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는 출력은 없지만 내부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코드 만지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드려야 할 부분은 그림을 이렇게 보세요. 좀 복잡하죠? 복잡할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큰 것부터 보시면 돼요. 큰 것부터. 그리고 디테일한 것, 세세한 것들은 일단 눈에 이렇게 안 보인다라고 생각을 잠깐 하시고 잠깐 안 보고 손으로 가리시든지 안 보고 여기 딱 보시면 가장 큰 함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가장 큰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입력이 들어왔을 때 어떤 입력이 나가면 된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내부 구성은 아 그래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놀랍게도 프로그래머들이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해요. 물론 내부 구조를 만들어가는 단계에서 좀 더 편리하도록 큰 구조를 잘 짜면은 더 좋은 프로그래머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시면서 능력이 좋아지실 거고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큰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은 내부의 조그만 함수들의 집합체다.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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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능을 수행하는 구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프로그램을 만드신다. 또는 복잡한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신다는 것은 이러한 함수의 설계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이 구성 요소들을 구현을 잘 하고 그 다음에 협력해서 일해나가는 관계를 잘 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은 제가 알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언어들이 다 이런 개념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시면은 Java 혹은 Python, C++ 이런 데서 객체지향을 배우시게 되거든요. 거기서는 이 함수들을 조금 더 포괄하는 새로운 개념, 객체라는 것을 배우시게 됩니다. 어쨌든 C 언어에서 공부하시는 함수라는 개념은 그때도 똑같이 사용이 되고요. 오히려 함수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잘 정리가 돼 있고 또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능력이 좋으시다면 그 뒤에서 객체지향 같은 거 배우실 때 혹은 그 이상의 어떤 프로그래밍 개념들을 배우실 때 훨씬 더 유리하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요. 이후에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시면 좋겠죠. 지금부터 코드를 보겠습니다. 앞 강의에서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법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C++로 시작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어떤 분들은 C 언어를 C++의 일부로 생각을 하시고 부분집합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C++로 공부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공부 안 하는 것 없다면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명확하게 C 언어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한테 나는 C++가 아니고 C 언어를 할 거다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려운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쉬운 방법만 쓰실 거기 때문에 먼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프로펄티지로 가고 그 다음에 C, C++ 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가 있어요. 랭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시면은 C 버전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여기 한 가지가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C++에서 어떤 표준을 맞출 거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C++가 아니고 C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어드밴스트로 가요. 그 다음에 컴파일 에즈가 있죠. 여기 숨어 있습니다. 옵션이. 디펄트가 있고 여기 있네요. 컴파일 에즈 C 코드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더 쉬운 방법이 있어서 그래요. 캔슬을 눌러서 나가고요. 더 쉬운 방법은 여기 소스 파일이 있죠. .cpp extension 확장자가 cpp예요. 얘 클릭을 해서 더블 클릭을 하거나 혹은 그냥 한 번 클릭을 하고 f2를 누르시면 파일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시고 pp를 지웁니다. 그러면은 그냥 c 언어로 컴파일이 돼요. 자 이때 바꾸자마자 나타나는 증상이 있죠. 일단 아이콘이 모양이 바뀌었어요. c로 바뀌었어요. 투박하지만 강력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셔야 될 게 자 여기 보시면 물결이 생겼어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있는 코드가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이면 이렇게 물결 표시로 경고를 해줍니다. 아주 좋죠. 지금 이 경고가 뜨는 이유는 이 코드는 c++ 언어로 작성이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c 언어를 시작을 할 때가 된 거죠. 자 이 코드를 조금만 바꿔도 c 언어로 바꿀 수가 있는데 이왕 하는 거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a 키를 누르고요. 그럼 전부 선택이 되거든요. 컨트롤 a 키를 누르면은 이 파일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전부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델 키를 누르면 싹 지워져요. 혹은 자 컨트롤 z를 누르면 언두가 되고 마우스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쫙 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델 키를 눌러서 지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c 프로그래밍을 해볼게요. 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어 여기다가 int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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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괄호를 치시고 그 다음에 중괄호 자 그 다음에 return 0 그 다음에 세마이 콜론 이렇게 입력을 해보세요. 여기 빈 줄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컴파일러가 사람이 문서 작업을 할 때 빈 칸을 넣는 게 사람이 읽기가 더 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빈 칸이 있으면 그냥 싹 무시해버립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보기 편하려고 빈 줄 뭐 줄 바꿈 이런 걸 했거든요. 여기 뭐 탭으로 띄우기도 하고 빈 칸이 여기 있죠. 자 참고로 여기서는 이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시면 칸이 잘 맞게 띄워져요. 인덴팅이라고 부르고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때 이때 이 빈 칸을 스페이스 4번 눌러서 띄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지금 소리 들으셨죠? 그래서 스페이스 4개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탭 키를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타이핑을 한 글자라도 적게 하는 게 손에 무리가 덜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탭 키를 사용해요. 이건 개인 취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또 스페이스를 써야 하는 회사에 가시면 그때는 스페이스를 쓰시거나 혹은 탭 키를 자동으로 스페이스를 바꾸도록 설정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거 옵션 어디서 바꾸는지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또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은 얘기를 좀 더 할게요. 자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만들고 컴파일을 해요. 빈 칸을 싸그리 내부적으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드 입력하실 때 이렇게 이렇게 입력하는 거랑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입력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초보자 때는 잘 모르셔서 빈 칸까지 잘 맞춰야 되나 이러면서 부담을 좀 가지실 수도 있는데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자 인트 메인 괄호 있구요. 그 다음에 중괄호 있죠. 요거는 이제 물결괄호 컬리 브래킷이라고도 불러요. 물결괄호를 열었다 닫았다 하고 그 다음에 리턴이라고 치고 한 칸 띄우고 0 숫자 0 자 알파벳 5를 치면요. 자 알파벳 5 잠깐 쳐볼게요. 여기 대각선 막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통합 개발 환경에서는 폰트 같은 것도 좀 신경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1이랑 알파벳 L이랑도 구분이 잘 안 가죠. 근데 요런 것도 구분을 좀 잘 하신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에다가 이렇게 대각선 막대기 있는 게 숫자 0이다 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실수 엄청 많이 하세요. 초보자 때 그 수업을 하면은 첫 주 첫 주 둘째 주에 들어오는 질문의 절반은 요거 없어서 문제가 생겨요. 요거 보시고 정확하게 한번 따라서 입력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실행을 한번 시켜봐야 되겠죠. 포럼틀 F5를 누를게요. 자 여기 요 요 아웃품메시지의 의미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 C 파일을 컴파일했다. 그리고 요 요 실행 파일을 만들었다. 요 얘기고 지금 화면에 뜬 거는 요 실행 파일을 실행시켰을 때의 결과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보셔야 될 거는 아 요 파일이 실행이 됐구나. 자 요 앞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어느 위치에 만드셨는지에 따라서 메시지가 다르게 나올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다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거고 실행 파일 이름은 요 프로젝트 요거 있죠. 프로젝트 이름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이름 같은 걸로 바꿔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뭐뭐뭐뭐 요거는 운영체제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신 요 EXE 파일에 해당하는 걸 실행을 시킬 때 컴퓨터가 부여한 고유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것도 계속 바뀌어요. 운영체제가 뭔가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EXEITED WITH CODE ZERO 라고 돼 있어요. 자 요 제로는 어디서 왔을까요? 요 제로는 어디서 왔을까요? 자 여기서 왔어요. 리턴 제로라는 게 함수의 출력이에요. 제가 아까 바로 앞에서 함수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코드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고 그 하나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함수예요. 운영체제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는 아 얘가 커다란 함수 하나로 어떤 기능을 하려고 하는구나 함수란 이름 자체가 펑션 기능이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컴퓨터한테 C 언어라는 걸 사용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아 오퍼레이팅 시스템 우리의 운영체제가 우리의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주고 결과적으로 0이라는 숫자를 돌려받았다 잘 받았다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숫자 바꿔볼게요. 어떤 숫자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7이라고 쳐보고 다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7로 바뀌네요. 자 요 7이죠. 잘 받았다 7 잘 받았다 네가 출력으로 내놓은 메인이라는 이름의 함수가 출력으로 내놓은 숫자 7을 잘 받았다는 의미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전부 다음 뒷부분 강의에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 훨씬 이해가 빠르시기 때문에 제가 가볍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메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된 그 다음에 가장 큰 이런 의미죠. 그래서 제가 앞장 슬라이드에서 가장 큰 함수 이렇게 막 박스를 하나 크게 그려놨을 겁니다. 그거예요. 운영체제가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무조건 요 메인이라는 함수를 찾아요. 얘가 우리의 가장 큰 함수고 그 안에다가 우리가 이것저것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 개념도 제가 또 뒤에 계속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다른 함수들은 이름을 막 바꿀 수가 있는데 기능에 따라서 이름을 막 지을 수가 있는데 요 메인이라는 함수는 이름이 고정돼 있어요. 왜 그럼 하필 메인이냐 그거는 이 시언어 만드신 분들의 마음입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인트는 정수의 약자거든요. 자료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뒤에 배우실 텐데 이 지금 리턴으로 나가고 있는 숫자 요게 정수예요. 정수 그래서 얘가 얘에 대응되는 두 개가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다. 얘랑 얘가 좀 관련이 있는 거다. 그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뒤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코드를 올바르게 따라서 입력을 하고 실행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초보 때는 분명히 오타가 생겨서 여기서 컴파일이 안 된다고 나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만 똑바로 따라서 치셔도 이번 강의는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잠깐 숫자 0으로 바꿔놓을게요. 보통 전통적으로 메인 함수가 리턴 출력으로 숫자 0을 출력을 해주면 돌려주면 반납하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아 0을 0을 받았다. 너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0이 아닌 숫자가 리턴이 되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간주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것도 이제 강의 뒤에 진행하면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어너를 시작하면서 시어너로 프로그래밍을 시작하면서 함수라는 개념을 함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함수에 대해서는 뒤에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자세하게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본 강의에서 뭐 함수의 개념 뭐 좀 수학적인 게 나오는 것 같다 해서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보여드린 코드 있죠? 코드 실행만 잘 해보시면 그때그때 빠뜨리지 않고 직접 타이핑해서 실행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 강의에서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